2023년 12월 22일, 영국의 한 교차로 두 명의 남성이 표지판을 거칠게 뜯어 달아납니다. 이들은 한 예술가의 SNS를 보고 이런 무모한 짓을 벌였다고 밝혔는데요. 예술가가 작품을 공개한 지 채 한 시간도 되지 않은 때였죠. 그런데 이 예술가의 작품, 한두 번 도난당한 게 아니에요. 철문에 그린 그림은 통째로 도둑맞기도 하고요. 건물 외벽에 그린 벽화를 허락도 없이 뜯어가버리기도 했어요. 문제가 될 법도 한데 많은 영국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내 집 담벼락에 그림을 그려줬으면 하고 바란다는데요. 이 예술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정체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뱅크 씨죠. 그의 작품이 지금 서울에 와있어요. 서울 충무하트센터 갤러리 신당에서 열리고 있는 어반하트 거리에서 미술관으로인데요. 벌써부터 SNS에서 반응 핫한 이 전시, 저희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영국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중 전화박스. 옆구리를 곡괭이에 찍혀 휘어져 버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요. 강렬한 빨간 색감이 마치 전화박스가 피를 흘리는 듯한 인상을 주죠. 이 작품의 제목은 훼손된 전화박스입니다. 2005년, 뱅크 씨가 런던 소호의 한 골목에 불법으로 설치했던 이 작품은 설거 후에 독일의 묵하 미술관에 소장돼 있었는데요. 이 작품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공개되는 거예요. 사실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공공기물 훼손 아닌가? 이게 어떻게 예술작품이라는 거지? 하고 말이죠. 이처럼 뱅크 씨의 작품 활동은 불법과 예술의 경계선을 넘나드는데요. 그 자체로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유의 유머 덕분에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는 느낄 수 없는 통쾌함을 느낄 수 있죠. 이렇게 도시를 캔버스 삼아 펼쳐지는 예술 장르를 어반아트라고 하는데요.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도시의 일부를 점거해 그래피트나 벽화, 포스터 등 다양한 모습으로 도시의 풍경을 새롭게 바꾸죠. 때문에 작품이 그려진 장소에서 아주 잠시 동안만 볼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하지만 이번 전시는 바로 그렇게 세계 각지의 거리에서만 볼 수 있던 작품들을 미술관으로 가져왔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뱅크시부터 카우스까지 어반아트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예술가 10명의 작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작품이 하나같이 개성있고 재밌습니다. 이 작품 한번 보실까요? 가로 약 2미터에 높이 1.4미터 거대한 사이즈의 이 작품은 인베이더의 문입니다. 작가의 이름부터가 아주 독특한데요. 1980년대 출시된 일본의 비디오 게임 스페이스 인베이더에서 영감을 받았대요. 작가의 작업 세계 또한 그 게임에 등장하는 우주 침략 세계관을 토대로 하는데요. 비디오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만큼 8비트 그래픽 모양의 모자이크 형태로 표현해요. 오징어, 문어, UFO 등 게임에 등장하는 주요 캐릭터가 작품에 등장하죠. 작가는 광고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LED 조명과 타일, 루빅스 큐브 같은 걸 한데 모아 하나의 이미지를 만드는데요. 그래서 작품들을 멀리서 한번, 가까이서 또 한번 볼 때 보이는 게 달라요. 이 작가 지난달에는 서울에도 왔었는데요. 서울 곳곳에 예고 없이 나타나서 모자이크 작품을 설치하고 사라졌대요. 침략이라고 부르는 그의 작품 활동은 도시 곳곳에서 보물찾기나 숨은 그림찾기처럼 흔적을 남겨놓는데요. 그의 작품을 찾아보려는 많은 이들은 재미를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더욱 흥미롭고 다채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이렇듯 어바나트는 예술가와 대중이 함께 소통하고 사고작용하면서 그 입지가 더욱 단단해지는데요. 이 작품 역시 많은 이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어요. X자 눈에 축 처진 어깨, 조금은 억울해 보이기도, 또 어딘가 어둡고 우울해 보이는 이 작품. 카우즈의 시그니처 캐릭터, 컴페니언입니다. 작가는 만화 캐릭터인 미키마우스를 재해석했다고 하는데요. 활발하고 귀여운 미키마우스와는 전혀 딴판이에요. 하지만 예술과 상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통해 수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캐릭터가 되었죠. 컴페니언은 회화, 판화, 공공미술, AR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인기 많은 건 아트토이예요. BTS RM, 카니웨스트, 저스틴 비버가 수집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사람들이 이 작품에 열광하는 이유, 단순히 캐릭터가 귀엽고 아름다워서는 아니에요. 작품에 남긴 메시지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전시장 한켠엔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굴곡이 있는 거대한 철판에 붙은 흑백 사진. 눈을 꼭 감고 있는 노인의 얼굴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한데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진작가, JR의 작품, 도시의 주름, 미스터 마이입니다. 그는 자신이 찍은 대형 사진을 도시의 대형 빌딩, 빈민촌과 우범지역, 국경지대와 전쟁터에 전시하는데요. 그 크기가 상당합니다. 나는 예술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장소에 예술을 선보이고 싶다. 그곳의 사람들과 함께 엄청난 프로젝트를 벌이고, 그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싶다. 작가는 거대한 사진작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돌아보게 만들죠. 한편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를 다룬 작품도 있는데요. 전시장 한 벽면을 가득 채운 이 작품, 리처드 햄블턴의 5개의 그림자입니다. 그는 스트리트아트의 대부로 불리는데요. 뱅크씨와 JR이 그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작가는 뉴욕 공터와 골목 곳곳에 검은 페인터로 사람의 그림자를 그려왔어요. 작품을 보고 있으면 약간 공포스럽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한데요. 화려한 도시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외로움과 불안, 두려움의 정서가 느껴지죠. 이처럼 어바나트는 우리의 일상 속 평범한 장소들을 예술로 물들이는 동시에 익명으로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번 전시에서 그런 시대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 총 72점을 만나볼 수 있죠. 뱅크씨의 미공개 작품을 비롯해 세계 유명 어바나트 예술가들의 작품이 한국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 독일 미네네 미술관, 무카와의 협업으로 가능했는데요. 무려 25년 넘게 전세계 어바나트 작품들을 수집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어바나트 소장품의 규모도 유럽 최대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유일한 무카의 컬렉션을 한국에서 최초로 볼 수 있는 셈이죠. 게다가 일부 작품에 한해 작품 촬영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휴대폰을 사용한 인증샷 정도만 남길 수 있다고 하니 방문하시기 전 미리 참고하세요. 이번 전시를 더 알차게 볼 수 있는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바이브 앱을 설치하면 무료로 오디오 가이드를 드릴 수 있는데요. 작품에 담긴 의미를 알 때 더 흥미로운 감상이 가능한 만큼 전시장 방문하시면 꼭 활용해보세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 전시 티켓은 저희 널 위한 구구 티켓에서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전시는 내년 2월 2일까지 충무하트센터 갤러리 신당에서 펼쳐집니다. 무카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뱅크씨의 작품을 만날 수 있고, 어바나트를 거리에서 미술관으로 이끈 대표 작가와 작품들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전시 놓치지 마세요.